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무당 아줌마가 면회를 와서 사사상을 세웠다 저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26사단 불물이 부대라고 하죠 기계와 본평선입니다 26사단 121기 부대대 나왔습니다 중대하고 소대는 생략하겠습니다 혹시나 정말 우연히 이 부대에 나오신 분이라면 이야기가 거짓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희 부대가 전에 있던 곳은 어디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경기도 양주시 이쪽으로 부대가 이사오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표지는 공동무지이고 거의 주인 없는 부양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묘를 제껴와버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가 부조리, 가혹행위, 자살, 군사고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검색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는 그린존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26사단 분이시면 아실 겁니다 이상하게 저희 부대가 훈련을 나가면 꼭 인사사고가 있었고 부대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중대 모소대의 아들을 면회 온 아주머니 아들과 면회장에서 면회를 했는데 갑자기 부대 높은 사람을 찾는다고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대개 그러면 무시해버립니다 뭐 정말 심각한 일 아니고서는 말이죠 휴일에 보통 지통실에 당직사령이 있죠 외부인과의 만남은 안 된다고 거절하시고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아들의 면회를 모신 아주머니 아들과 면회를 하고 또 높으신 양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보급관이 그 아주머니를 배로 직접 PX 면회장까지 갔다 합니다 계속해서 높은 간부들을 찾고 하니 무슨 일인가 하고요 근데 멋있없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부대 내가 기운이 안 좋다고 조출을 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런데 행정보급관이 무시를 했겠죠 근데 또 면회를 오셨는데 아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대대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주임 원사까지 올라오고 그날은 대대장도 역내에 계셨을 때인데 대대장도 면회장까지 올라왔다더군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시고 주임 원사와 대대장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아주머니가 하는 거 보면 정말 뭔가 있겠다 싶기도 하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봤더니 구슬하고 부대 내에 사자상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를 한번 보고 싶다고 말이죠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인은 절대로 막사연병장 쪽으로 못 내려옵니다 뭐 특별히 부대 내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이상은 절대 안 되죠 대대장이 그 아주머니 말에 혹했는지 데리고 가셨답니다 대대장과 주임 원사 및 기타 간부들과 그 아주머니와 함께 부대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하네요 부대를 돌면서 이쪽저쪽 하시면서 추후에 그 자리에 사자상을 세우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다돌고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늘 돌면서 찍은 자리에 꼭 사자상을 세워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한 바탕 하시고는 몇 주 지나고 사자상을 세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아주머니도 오시고 사자상을 세우기 전 그곳 위치마다 구슬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일중대의 병사 어머니인데 부당이셨다고 기억에 남았던 말이 영점사격장 가기 전에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목이 저승문이라고 하더군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문이라고 처음에 이 부대로 전입하고 나서 어쩐지 눈에 띄게 사자상이 많았는데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쳤었죠 어느 날 중대장하고 저 이중대 보급관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거짓은 아니겠죠 물론 타중대 간부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대가 워낙 음기가 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들만 모여있는 곳이니 양과 음의 기운이 조합이 잘 됐겠죠 그러다가 큰 훈련이 있으면 많은 인원이 확 빠져나가고 물론 자유인원도 있겠지만 소수인원이고요 그렇게 훈련이 있을 때마다 양의 기운이 확 빠져나가고 음의 기운이 넘쳐나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사자상을 세운 거라고 합니다 뭐 제가 들은 거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대 나오신 분은 정말 거짓이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부대를 나온 사람의 얘기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네요 사자상은 똑같은 모양의 것들이 부대 곳곳에 있는데 관리한 데서 넘어져 있거나 장갑차 기동하다가 부숴먹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특히 법당 앞에 있던 거는 사자상 앞면 부분만 날아가서 좀 기괴한 모양이었죠 제가 있는 2년 동안 사과사고는 꽤 많았고 확실히 좀 특이한 부대이긴 합니다 일단 부대가 대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큰 게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 부대 내부에도 산지형이 많아 관리가 힘들었죠 음습하고 부대 내 묘비 없는 묘지들도 있고 사용 안 하는 초소들도 꽤 있고 특히 이중대공은 초소는 멀쩡한데 제가 있는 2년 동안 쭉 사용하지 않았죠 대공초소에 인력 없으면 기원 없는 경우도 꽤 있지만 저희는 인력도 많았는데 훈련 시에도 이중대공 자체를 거의 안 쓰더군요 제 처작업 같은 거 하러 가긴 하는데 낮에 가도 한기가 돋고 좀 소름돋는 장소였습니다 당직 근무 설 때 이중대공 근방에도 있는데 꼭대기까지는 아니고 입구 근처에 있습니다 밤에 순철 돌아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람소리 나무가지 스치는 소리 부엉이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흩어진 차량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밤에도 주변 소음이라는 게 있는데 특이하게 이중대공 근처만 가면 진짜 엄청나게 고요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눈 깜빡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내 전투복 스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저는 그쪽으론 잘 안 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귀신이나 뭐 이상한 걸 본 적은 없고 이중대공 관련해서 이런저런 괴담 같은 것도 많았는데 저는 그런 건 잘 안 믿어서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이중대공의 그 분위기는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 이야기 무전 내가 아직 군대에서 일병이었을 때 내가 근무했던 곳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강원도 양구 한여름에는 38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한겨울에는 폭설과 영하 20도가 넘어버리는 추위가 있는 곳 나는 그곳의 GOP에서 그리고 아주 오래전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수리봉에서 근무를 했어 GOP에서는 의외로 큰 이야기가 없었어 선임들은 귀신을 받다 군인이었다는 둥 말이 많았지만 나는 애초에 그런 것을 잘 보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일이 없이 철수하였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일은 그 후에 올라간 수리봉에서의 경험이야 수리봉은 근무한 사람은 알겠지만 험준한 산으로 GOP와 비슷한 고도로 형성되어 있어 과거에 한국전쟁의 무대이기도 하였고 사상자도 엄청 많았다고 알려져 있어 그곳에서 나는 일반 탄약고 근무를 하였고 마침 3군단과 국방부에서 유해발굴 사업을 수리봉에서 진행하고 있었기에 유해를 발굴하기도 하였어 옅은 사건은 어느 겨울로 넘어가기 전 한창 서리가 끼던 가을에 새벽에 일어났어 새벽에 안개가 가득해질 무렵 나와 선임은 탄약고에서 노가리를 까며 근무를 서고 있었지 뭐 어느 때와 다름없이 탄약고 앞에 갈대밭에서는 높이가 1미터는 넘어 보이는 멧돼지와 그 새끼들이 돌아다녔어 한창 노가리를 까고 있는데 무전기에서 치지직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굳이 무전이 올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의아했어 또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순실을 왔나 하고 갸우뚱하고 있을 무렵 무전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무언가 굉장히 급박한 소리 아마 포탄으로 들리는 폭음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치지직 소리로 깨끗하게 들릴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전쟁 영화의 전투씬을 튼다면 그런 소리가 들리겠지 그러다가 한 남자가 한국어로 뭐라고 짓거리더라고 도망쳐였는지 도와줘였는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무전병이 본부에 알리려는 그런 무전이었어 그것도 굉장히 다급하게 말이야 나랑 선임은 솔직히 장난치는 줄 알았어 상왕병이 선임이랑 동기였기에 골려주려고 전쟁 영화를 틀고 무전을 날렸을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알 수 없는 무전이 끝나고 바로 전화기를 들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상왕병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하였지 하지만 상왕병의 대답은 뜻밖이었어 지금 아무런 일도 없었고 장난치지도 않았고 당직사관은 자고 있으며 본인도 졸고 있었다는 거지 오삭했지만 믿지는 않았어 군대란 곧이 그러잖아 일부러 속이고 엿먹이려고 장난치고 그래서 선임이 됐다 하고 끊었지 그리고 다시 노가리를 깠어 다른 곳에서 무전이 잘못 왔다 그냥 혼선 된 거다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그런데 한 시간이나 흘렀을까 한창 근무교대 준비를 하던 중에 다시 무전기가 반응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까와는 살짝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 상황이 급박했지만 조금 더 정리된 듯한 소리 간간이 폭탄 소리는 들리지만 아까처럼 시끄럽지는 않았어 그리고 다시 의문의 남자가 말을 했어 조용하게 지지직 소리와 겹쳐서 알아들을 수 없었어 그리고 툭하고 무전이 끊겼어 그리고 곧바로 근무교대하러 왔다고 왜 암구와 말을 안 해주냐고 탄약고 밖에서 후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 나와 선임은 얼어붙은 채로 근무를 교대하고 소초로 돌아왔어 그리고 상황병에게 곧바로 따지기 시작했지 왜 자꾸 장난치냐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고 상황병은 얘기했어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엄청 조용한 새벽이었고 졸려서 정신도 없었다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지 뭐 그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피곤했기에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곧바로 침상이로 기어들어갔어 그게 끝이야 내가 유일하게 군대에서 미스터리한 일을 체험한 것이 그 일을 계기로 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한국전쟁을 새삼스레 다시 느끼게 되었어 전쟁의 기억은 이토록 끔찍해서 아직까지 지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무전으로 들리고 있는 거라고 무섭지는 않았어 그냥 과거에 선배 전우들에게 미안했고 오히려 슬픈 감정을 느꼈어 앞으로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아마 그 의문의 무전은 과거에 끔찍했던 살륙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선배 전우들의 무전이 아니었을까 더 이상 이런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모두 실화야 한치의 거짓도 없이 말이야 그리고 유해 발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 벌도 쓰지 않은 소총의 탄창을 발견하고 그 옆에 두 개고를 발견했을 때야 물론 조각 나서 그냥 나무 조각처럼 보였어 나는 머릿속으로 이 사람은 총을 한 번도 쏘지 못하고 죽었구나 상상했어 그리고 죽으면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토록 차가운 산속에 묻혔겠구나 싶었어 얼마나 외로웠고 두려웠고 슬펐을지 말야 참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들이었어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그 숭고한 희생들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